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에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의 박수부터 한번 합시다 늘 찬양되어 감사하고요 이렇게 늘 하나님에 나오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예배하신 은혜로 풍생을 원하며 이 시간뿐만 아니라 하루 한 주간 아니 평생 아니 영원토록 주 안에서 복되고 성리롭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3년 남짓 계셨는데 마지막 3년 남짓을 공생회로 지내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몇 번 입성하셨습니다만 십자 못 받기 위해서 마지막 입성할 때 그때가 종료주일인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유안복음, 사복음서에 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안복음을 보게 되면 그날 사람들이 종료나무 가지를 꺾어서 주님을 찬양했다 요즘 입성할 때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주일을 또 하고요 오늘은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죠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사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고난이 가장 집중적이고 최고조절증에 달했던 주간이 금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금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이 골로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제가 한문도 본문을 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유를 위하여 내 몸에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자 고난주일인데요 주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나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의신 주님께서 피조물 세계에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죄악이 넘칠 때는 사탄의 욕이 넘칠 때는 이 세상으로 오신 것 자체가 희생입니다 고난이에요 그 중에서도 그는 말구에 태어났어요 태어나자 말자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비난부터 갔습니다 고난이죠 그리고 가난한 목수 과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생의 중에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의 시기를 받아서 미쳤다 아 참남하다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해하려고 해서 그는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이 종류주의를 입성하시고 그리고 네 목요일날 개성일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십니다 그리고 신문 당하시고 신배틈을 당하시고 밤 맺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는 머리에 가시관을 서시고 십자갈지 시골고도 가셔서 십자가에 목이 박힙니다 우리 반을 찔러도 피나고 아픔을 느끼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 말로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은 십자가 행위에 차지 않았습니다 죄수 중에 죄수 반역자 반역자 이런 사람들 십자가 행위에 취했는데 예수님은 두 강도 가운데서 죄수의 괴수인 것처럼 십자가에 목이 박히셨습니다 네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고통 중에 운명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 죽어도 죽으면 안 버린다고 혼장롬했던 그 제자들도 요즘 잡히실 때 그러면 날 살려라고 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육체지뿐만 아니라 정정적으로 인원전을 모두 면에서 많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고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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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스에 남은 고난 그럼 그리스께서는 왜 그런 고난을 받으셨나요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이 아쉬워서 잘못도 없는 사람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나 때문이고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혜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면서 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즐거워하기를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기 전에 먼저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것을 싹 다 먼저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람이 그냥 주셨습니다 자 그냥 공짜로 준다 행복해 잘 살아라 생육어 번성해라 내가 내가 주는 모든 것을 너희들 정보 다스리면서 더 멋지게 살아라 그것이 너희를 만들고 사람을 만드신 내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단 한 가지 조심해라 동산 쪽에는 선악감만 따먹지 말아라 다 모두 너희 공짜로 주고 다 너희 자유다 마음대로 해라 다 다스로 지배해라 그러나 선악감만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틀림없이 죽는다 인간은 꽤된 동산 고통 없이 예 살 수 있었습니다 생명가도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따먹으면 영생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꿈에 빠져서 선악값을 따먹고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이 온 겁니다 영육하는 죽음이 오고 멸망이 오고 지옥 행굴이 오게 된 겁니다 은인간의 잡자득이에요 하늘 배신하고 하늘 그역하고 불순위한 대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근본이 사랑이시라 자기가 이제 때문에 죽고 멸망당하는 인간을 보시기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인간의 구원의 길을 계획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위했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자본죄를 범위하고 그 죄값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위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을 빛당해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예수며 담당시키셔서 죄진 우리가 받을 고통을 흉불을 죽음을 멸망을 대신 당함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에서 53장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3장 4절부터 6절을 함께 볼까요 다같이 다같이요 각기 각기 제길로 각근을 여왕 여왕 여왕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그래서 죽으실 겁니다 그게 대성물이에요 이별에서 보게 되면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삶이 없느니라 죽지 않고는 죄를 사는 길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택하심으로 죄인 영혼은 죽는다는 그것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요하는 예수를 가르치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성길 받으러 오지 않고 성길이 왔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죽으주게 왔다고 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 중간에 예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갖습니다 그 만찬을 가지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빵을 주면서 빵을 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니라 포도주를 주면서 받아 마시라 여기서 너희를 위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포도와 죽고 떡을 나눕니다 처음만 잡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성찬식이 이제 행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구약시대에 사람이 죄를 짓고 양이나 염소가 대속물로 죽어지듯이 죄는 저와 여러 분이 지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켜서 증가시켜서 그를 십자에 피 흘려 죽이시는 거로 우리의 죄가 삶받은 길을 여신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속죄의 교류입니다 이 사실 의심을 믿을 때 의심 덕이 믿음으로 말미야마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의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죄 없는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살려고 해서 대신 죽은 줄 너가 믿으니 내 아들 예수의 공로로 생각해서 너의 죄를 용서해준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모져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순한 하나님의 찬양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엄청난 이 희생 고난은 예 나와 우리를 위한 겁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런 속죄의 교류가 제대로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지요 수십 년 동안 불교에서 돌을 닦고 한 사람도 죽을 때 최후의 비참한 고별을 하고 죽은 일이 많습니다 그 유명한 성절 선생님도 역시 그랬어요 그곳에는 속죄 교류가 없고 인간 스스로 108분 를 벗어나돌아는데 인간 스스로 됩니까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대신 죽어줬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민단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똑똑 자배된 것도 아니고 이 한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은혜를 입은 내 증거입니다 내 그 사실 알고 믿음으로 그 예수님 마음속에 내 구주를 모시고 내 구원받던 사실이 얼마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 은혜 그 사랑 내 죄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이 고난 이 고난 중간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고통을 받아주시기 못한 사실을 엇심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감삼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고 이 땅 땅을 때 한나라에서 영원토록 주와 더불이 영생 복락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런 복을 받은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복을 받은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무엇인가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해석할 때 예수님의 우리 구원하기엔 공로가 조금 모자라서 인간이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서 보충해야 된다는 비슷한 그런 교리로 보석의 교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야 우리가 살림을 받으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십자가에 찍어서 오셨으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죽기를 각오하는 복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그 고통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고통 중에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우리 구원의 길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우릴 구원하기엔 하나님의 기획 구원의 도리를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완성했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완벽합니다 또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큰소리로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수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회로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완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이나 금이나 다른 세상이 끝 때문에 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질 줄 알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믿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두 십자가 있는데 한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겠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고난 주간 금요일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오늘날 세월을 말할 때 못 박혀 죽으신 우리 구원하겠서 죽으신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 다른 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많은 교인들이요 예수님의 십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예수님 십자 지고 갔으니 난 구원받았고 룰룰랄라 찬송하면서 절극히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면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그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면 구장 23절에서 나를 따라오려 그들랑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를 쥐고 나를 쫓을 지니라 그것도 어쩌다가 아니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쥐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지 않은 자는 내가 담당치 아니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져야 될 내 십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성공류로 십자가 지었고 하셨고 승리하셨고 다 이루었고 나는 예수를 믿는 나는 나대로 날마다 져야 될 십자가 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십자가를 십자가는 희생이지 않습니까 죽음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고난의 희생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져야 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당하는 고난이 남은 고난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 주님의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 다시 말해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이것이 그리스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하여 그래서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교회는 주님의 몸 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베드로가 너는 날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주님이 너무 흐뭇해서 바여나 시모나 내가 복이 또다 이것을 내게 알간 혈육이 아니오 하느님의 아버지 신이라 내가 이 반석의 내 교회를 세우려니 너는 개바라 반석이라 이 반석의 내 교회를 세우려니 엄부에 그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은 그 믿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터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골로서 1장 18절 보니까 그는 교회의 머리다 같이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4경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민 사람 잡아가도 핍박하려고 다메시로 가는 길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땅의 바닥에 고꾸러집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사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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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뇌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뇌신하일까 나는 뇌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교회 교회들 핍박했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핍박하는 그것은 교회는 주님의 몸 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해치고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해치고 핍박하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 내 생하고 권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장제도 하고 교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참으로 흥금도 드리면서 십자가 달베쳐야 되는 겁니다 또 이 십자가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권한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군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세상 사람이 저절로 권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만 권한합니다 믿으려면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알려면 전해준 적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는 제 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의미명합니다 그리고 누가 보금 16장 15절에 내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법을 전파라 그래서 우리 십자가 예수님이 지은 십자가 회상인 십자가 위에 누가 보금 16장 15절에 말씀 새기는 겁니다 이 뜻은 주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신이 성렬하게 지셨고 이제 우리는 이 주님의 뜻을 받더러 이 구원의 소식을 이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를 이웃으로 농어죄로 온 세상으로 전하기 위하여 어떤 희생도 감수해야 된다 전하기 위한 고난 고통 십자가 이것을 피하지 말고 감수해야 된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제자들 십자가 입니다 우리의 십자를 지어야 예수님이 그 구원을 위한 희생이 가치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의 십자 지지 못하면 예수님은 온상산 구원에서 그토록 희생을 치루셨는데 구원 아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십자를 지고 순교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욕도 듣고 굶고 한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소식을 알고 예수 믿고 군받게 된 겁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제야될 십자가입니다 또 우리들의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 믿음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면 그때부터 룰루랄라라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자녀되면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해될 의무가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자료조금 받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받았지만 구원을 받고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러내는 그 순간부터 하느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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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대로 온전히 순정한 사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느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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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능력인 성령을 내게 부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돼야 되고요 믿는 자가 민자답게 하느님의 아버지로 부르는 하느님의 자녀가 하느님의 자의답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함으로 당하는 고난 이것이 우리 시대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달게 지고 가야 됩니다 이거 주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가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도 이 고난 중안에 주님의 남은 고난 교회를 위한 봄전파를 위한 하느님의 자연들에게 살기 위한 나의 십자를 달게 지고 가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한다면 어디 있는 고난 중안 종례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자 그럼 이 남은 고난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가 오늘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교회는 네 가지 교회가 있다 이걸 4M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 앞자리가 전부 다 M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미션 지어치다 선교하는 교회다 이는 희생적인 교회다 그 다음 교회는 미스터리 지어치 묵해적 교회 돌보는 교회 그 M자 그 다음 교회는 메인트너스 지어치 유지하는 교회 그냥 현상 유지 만족하고 은교회 그 다음 교회는 미우즘 교회입니다 미우즘 지어치 박무관 교회입니다 유럽에 가보면 도시에 큰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는 텅텅 비어서 관광 명소도 박무관 처럼 있습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됐나요 그리스의 남은 고난에 통참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 편하게만 예수님껏 복받으러 살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결국은 현상 유지하다가 나중 박무관 교회 되고 마는 거예요 요즘요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난리입니다 신학생들이 전도사가 안 온대요 전도사가 필요하고 부교육자가 필요한데 안 온답니다 왜 서울벗이 싫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 몇 푼 받는 것보다도 알바바이트하는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수입이 그래서 요즘은 아골골자는 어디든지 주님 뜻대로 가게고 가오리자는 찬송도 안 부른답니다 불량이니까 양심이 주고 갇혀야 되는지 실제로 안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결국 교회는 모자라서 반문한 교회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41년도 목회할 때 우리 수정수원은 너무 힘듦을 겁니다 마냥 교회도 지면서 승교한다고 땅사하면서도 승교한다고 피들 안고 또 하고 밤날 헌금해라 밤날 승교하자 초청주의라 한다 전도해라 달달 복구 너무 힘듦을 겁니다 여러분이 힘든 그 결과로 오늘 수정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게 미친 처치입니다 그게 생긴 교회입니다 그런데 좀 편하게 그냥 룰루랄라 우리끼리 재밌게 구원받아 우리끼리 즐겁게 그러다 보면 난 이 방불룸교로 전락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수정교회답게 계속해서 미션지어치로 희생하는 교회로 주님을 기쁘시하는 교회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주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먼저요 의무와 사명감을 가지고 동참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의무입니다 주님이 날 군악에서 내 대신 죽어주셨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군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의무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찾아볼까요 고름도 후서 5장 14절부터 15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같이요 그리스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선 적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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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믿는 자의 어무입니다 군반자의 어무입니다 주님이 날리에서 죽어줬다고 믿는 사람들이 어무란 말씀입니다 또 어떻게 동참해야 됩니까 기쁨과 감사로 동참해야 됩니다 승경 한 구절을 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같이요 자녀이면 그의 상속자니 그리스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어무임과 동시에 우리 기쁨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받게 죽기까지 하나께 폭죽이기 때문에 다시 사셔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고 만행의 왕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만행의 우편에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습니다 권한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이 고난에도 기쁨으로 동참하고 그리고 함께 영광을 받을 자입니다 하느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괴롭힌 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요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더 큰 성리를 남에게 구원을 하느님의 영광을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금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십자와 절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큰 성료와 복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를 달리게 지고 가야 됩니다 잔송하면서 내 몫에 십자를 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이 내게 상급이고 하느님의 영광이고 남의 구원이 되고 나의 영원한 상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무어감과 사명감으로 기쁘고 감사로 지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지어야 됩니다 많은 경우 그렇게 사야 될 줄 압니다 많은 경우 전도해야 될 줄 압니다 많은 경우 하느님의 순정만 사야 될 줄 압니다 많은 경우 하느님의 자작에 사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생각에서 끝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하지는 안다 그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야구부서 야구부서에서 행동하지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라면 죄인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아니라 생각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하자 구체적으로 교사도 하고 구체적으로 자인들도 하고 구체적으로 안내도 하고 구체적으로 교회 이곳 저곳의 피를 위해서 고생도 하고 희생도 하고 구체적으로 전도도 하고 구체적으로 성균형금도 하고 구체적으로 결타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 세상적으로 복 많이 받은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50이 됐습니다 세상적으로 복을 너무 많이 받았고 교회에서도 권사하고 영육간에 복받아서 모든 사람이 그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기도 중에 내가 이 모습이 들어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나를 칭찬하실까 그런데 그를 갖지 않은 거예요 그때부터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나도 내가 죽을 텐데 이 모습 이대로는 저게 생기지 안되겠구나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혼구원인데 내가 전도해야 될 줄 알면서도 전도도 한 명 제대로 못했는데 백 명을 전도하고 주님 앞에 서자 이런 결심을 하고 구체적으로 전도하기로 작전한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했더니 1년 만에 17명을 교회로 데려온 거예요 그중에서 다섯 사람 열매를 맺었습니다 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전도 될 줄은 잘 알면서도 전도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더니 한 명도 없었는데 구체적으로 전도를 실전하니까 다섯 명이 열매를 맺었네요 이렇게 앞으로 20년만 하면 백 명을 채우겠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저 널마전에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 여러분 아신 대로 이렇게 활발하게 건강하게 설기도 하지만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는 전화번호를 우리 아내와 두 아들이 갖고 있는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것은 의사가 준 전화번호합니다 나는 나는 알 필요가 없는 전화번호 무슨 전화냐 담당 교수 010 휴대폰 분호 또 병원에 위급시 전화해야 될 곳도 세고 네 곳에 내가 위급상이 생겼을 때 즉시 이리로 전화를 해라 하고 번호를 내게 준 거예요 나는 그 번호를 모르는데 우리 가족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 설교 맞추고 쓰러질지도 몰라요 1년 살지 10년 살지 아무도 몰라요 나 나 종이 종모라도 오늘 사간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런 자세로 주님이 내일 부르실지라도 오늘은 나 나름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살자 이런 마음을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두 가지 내가 마음을 정한 게 있는데 그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다 이야기하면 이러면 하도 웃을 것 같아서 예 한 가지 뭐냐면 제가 목자재단을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예 1,2,3,2,3도 부흥운동도 하고 있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하고 있고 지금 아프리카 카메론하고 차도 하고 있습니다 세 나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백나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백나라 자 하나로만 예를 들자면 차도에 열두 명의 목회자가 우리 목자재단에서 주는 그 순교비로 1,2,3 운동을 합니다 매일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보고 합니다 그 열두 명은 그 나라 자체가 가난하지만 그 중에서 작은 교회 목회자니까 다 가난하기 짝이 없는 목회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 살지만 그 나라는 소무소이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 10만원만 해도 그 나라는 어느 정도 기본 생활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의료 목회자 도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돕는 게 아니고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경보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 돕겠다 그래서 열두 사람을 하는데 그 만점 받으면 10만원 주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10만원 주는데 열두 사람은 12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80%를 담당해요 우리 목회자 전에서 그 교자는 20%를 담당합니다 그 80%는 96만원입니다 우리가 96만원만 보내면 그 의료 나라 가난한 목회자 열두 명이 매일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경보고 그런데 그들이 한 달에 평균 한 교회가 3명을 전도하고 열두 명이 약 40명을 전도합니다 전도 1매가 계속 저 한 달에 복을 받고 있습니다 1매면 약 500명을 전도하는 겁니다 한 영혼의 가죄는 천하보다 귀한데 그럼 내가 야 나도 바빠서 돈 번다고 바빠서 뭐 그런 거 전도도 내가 못하고 내 또 재주도 없고 시간도 그래서 못하는데 야 나 10만원만 보내면 그곳에 가난한 목회자 한 사람 생활비도 되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만드는 게 되는구나 야 그럼 내가 10만원만 하자 그거는 구체적으로 동작 사업하고 돈 많은 분들 이거 갑니까 이 땅짜리 지고 갑니까 때땅기 전에 야 하나님께 내게 복 주셨는데 한 달에 100만원씩만 하면 12명의 가난한 목회자들의 생활을 돕고 그들이 매월 한 40명을 갖다가 전도해서 구원 받게 만드는구나 야 이거 내가 한번 해보자 이런 구체적인 주인 주인 고난에 성교하겠다 성교하겠다 이렇게 전도하는 돕겠다 이렇게 가는 사람 돕겠다 이렇게 하나님 기뻐한 일을 하겠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동참이 되는 겁니다 마음만 마음만 잊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 역사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이뻐서 그래 너다 그러면 그에게 더 주셔서 더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땅의 복도 받고 하느님께 인광도 돌리고 하느님 삶도 누르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주간에 이 종료주일에 여러분들은 그냥 마음만 전도해도 되겠다 마음만 아이고 뭐 교회를 위해서 나도 좀 이래야 될 텐데 마음만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인 범된 교회를 위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결단한다면 하느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부름을 하러 가야 됩니다 마지막 종합 같이 하느님 자녀답게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 오냐 고맙다 지금 그러실 겁니다 날 상급 다른 거 놔두고 군반 사람이 사명이 뭡니까 하느님 영어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들은 말씀 던데 끝나지 말고 들은 말씀대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동참을 다짐함으로 여러분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복되고 가장 승리로운 종료주일 되고 권한중원 되시고 영원한 승리가 여러분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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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